비가 그치고 목요일 아침 제주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밤은 주무시기 한결 수월하셨죠. 산지와 남부지역에는 어제 300mm 이상의 큰 비가 이어졌는데요. 모처럼 만에 낮더위와 밤더위는 쉬어갔습니다. 오늘도 크게 덥지 않겠지만 해가 비추고 습도가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서 31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껴서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기가 비교적 선선한데요. 아침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서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활동하는데 더위 불쾌감이 심하진 않겠습니다. 도서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 해무가 껴서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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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정보였습니다.